와... 저... 심판 심...파...안... 강화 안하고 엘리트 가는 거는 조금... 강화 안하고 엘리트 가는 거... 어... 쏘세요 관절 부수기 시간에 오래... ți... 육체 현 심판 쨍쨍 췍췍 Greeks다 돌려차기 카드... 잘 나오네 심판당한 심판당한 뭐야 아 레빙님 6개월 고독하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생충이 여기서 그만 기생충이 조개화속 여전히 왓처가 왓처 하고있군 아이고 우리 기생충이 우리 귀여운 기생충이 잘 지냈니 언제나 우리 기생충이 보고싶어 탄다 아 기생충 감사합니다 덱 돌려서 진노 찾는게 나을거 같애 진노 찾는게 나을거 같애 진노하고 돌려차고 때리고 시간엔 못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기생충아 아이고 기생충님 감사합니다 몸에 넣어도 안아픈 기생충 아픈가 안아픈가 기생충 기생충 영호도 안아픈 음 영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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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왓처 개쎄네 진짜 와플이다 뭐야 정밀 넌 유기체도 아니자노 추월 추월 분화 지우는 것도 되긴 되겠다 강섬은 강화하기 애매하려나 강섬 12딜이면은 쎌거 같은데 아니 분양받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요 분화 추월 먼저 강화하자 10 기생 츤 뭐야 츤층 60틀 중의 개쎄 이게 캐릭터지 데우스마키나 제이제이 제이제이 돌차 제이제이 추월 전지 추월도 할만하지 않을까 눈물거리도 있는데 마키나도 괜찮을 것 같고 돌대차기랑 시간에 뭐래 있어가지고 아니면 괜히 괜히 넣지말까 으이 뭐야 이게 음.. 내꺼? 아니면 유물 먹었으니까 저혈하가 저혈하가 아니면 추롤라벳 안 돼 말살검 나왔어 말살검 빼고 다 좋네 고요함의 광풍까지 음.. 굉장히 잘 나왔다 대박졌다 엘리트 잡읍시다 엘리트 하나 둘 상점 상점 갈려면 여기 갔다가 하나 둘 저희 상점 보고 여기 하나 둘 잡는게 낫겠네요 지금은 카드파밍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으니까 고요함 상포스트 개인기 흡혈 흡혈은 저 체력없는 불쌍한 애들이나 쓰는거지 흡혈 우화천은 쓸들이 없다 안 돼 곰 가면 흡혈 보셨나 깨놓을까? 겁나 세네 진짜 단식 탄식 탄식 연식 탄식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삼코덱이지 삼코덱이면 좀 그렇겠다 하하 추월 하나 더 넣고 얼불춤 빌드업 빌드업 케미컬 마셀검 흠흠흠흠 뽕 뽕뽕뽕뽕뽕뽕 추월을 넣을지 말지 모르겠네 차라리 휘갈김 넣는게 낫을까 하아 하아 강숨 어우... 젠장 아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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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습...평가... 관절 부수기... 학습.. 학습말살검 근데 왓처가 저런 카드 넣어서 템포 떨어지는게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그 사기 카드 마음의 요새 하나만 주쇼 어 써주세요 아 왜 올렸지? 아 기적 아깝게 와 힘찍에 개쓰네 아니 삽 캐틀벨 아니 삽 삼백이 저거 사브 쓰레기통에 삽 캐틀벨 삽 캐틀벨 삽 캐틀벨 삽 캐틀 삽 캐틀 빠빠빠빠빠빠빠 수집 필요없지 수집 말살검 말살, 말살, 말살검 말살, 말살, 말살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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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, 살, 살 1헌트 현장 코스트가 왜 이래 3 뭠에 뭠에 사색을 덜까 뭠에를 덜까 사색 왜 이렇게 과일 주스가 많냐 지웠는데 정령 이벤트 나오는 거 아냐?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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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꽃 나올 것 같았으면 아까 추월 하나 더 먹는 게 낫긴 했겠다. 야 근데 마요 없으면 답도 없다. 나요 어디 중... 나의 연꽃. 수비 어 쏘싱 비기 유물 이런 세상에 사색불 휘갓김 김휘갈 이거는 손절바닥이죠 제거하고싶다 근데 손절 안넣으면은 내가 제거되겠지 순수로 다 갈아버릴까 다 갈고 얼불춤 얼불 얼불 전천 찾아볼까 강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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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은 필요 없겠지 강강강섬 강강강섬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야 다 뒤졌다 강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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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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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클각 나오나? 실과 바늘. 아, 출...이 아직 안 나왔구나. 말살검. 말살검. 너무 쎄서 쓸 수가 없다. 18... 34... 갓갓김. 그랑블루... 버서스요. 겨캠은...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... 하면 그냥 쳐맞는 게임 아니야? 아, 그게 싫어하는 건가?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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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수비뿔 진짜 수리검 강섬 4개 강철의 섬섬섬섬검 이거는 수리검 사는게 맞겠지 아 제거할까 아 제거하고 싶다 어차피 손절로 방어도 울릴거 아님 마요도 없고 짱짱검 하하우 수리검을 쓸까 제거를 할까 손절강섬일텐데 밸류 올려야 달팽이나 이런것들 좀 싸울만할듯 아이 미친 상점 주인 죽었으면 10 플러스 1이 났겠지 10 플러스 1이 났겠지 토스 19 뭐 이거 수빈이 다 지우면 게임이 안되겠지 아 육세수양 남아있구나 그러면 다시 주자 뭐죠? 하나만 있으면 좋죠 여러개가 필요한가? 버리피라우 버리피라우는 옆으로 돌려도 버리피라우 워친구 워친구 슬라우드 워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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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티 워친구 도놈 찜찜 아 아 교훈각을 안받네 교훈각을 안받네 달팽이에서 얻을 교훈은 없다 순수 트로우 포션이 정제된 혼돈보다 낫겠지 단건조 pp 단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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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도전 로아처특 괴센 쌍절곶 못올리나 너무 강력해서 못올리네 5스택 해시계 어서오세요 해시계 수비카드가 꿀랑 3장밖에 없어서 돌리기가 힘드네 어떡하지 그래도 돌리기 돌려야겠지 2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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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스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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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하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